골목길 좌패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은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 말없이 말해보지 만나면 아무만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채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좌패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은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 말없이 바라보았지 겉은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겉은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전체 기립박수 전체 기립박수 처음이에요 전체 기립박수야 지금 미쳤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만해요 찢었다 이럴 때 쓰면 찢었다 언니한테 올래? 지금 바로 녹음실 잡을 테니까 녹음 한번 해볼래요? 녹음을 해야 되는 목소리예요 녹음을 해봐야 되는 바로 그냥 오늘 부로 데뷔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시절 근데 아까 무대 위에서 눈빛 봤어요? 진짜 손 깨쳤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래고 나서 자기 음악에 완전히 취해있는 느낌 있잖아요 노래를 느끼면서 부르는 사람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전혀 계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무대 중에 가장 계산 없는 무대 예지 씨는 뭘 좋아해요? 좋아해야 되는 거요? 네 강아지 좋아해요 어떤 종 키우세요? 네? 강아지 어떤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어떤 강아지 키우세요? 저희 시골 자부족 시골 잡종 시골 잡종 나는 시골 자부족이라는 종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러시아계인 줄 알았어요 시골 자부족 시골 자부족 시골 자부족 시골 자부족 제 예명이 개콘 거 알죠? 네 저 잡종이에요 코만 재라서 개코예요